오늘 성경통독 80일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소개하는 메시지 성경의 머린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고린도전서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을 할 데 없는 예절과 적절한 도덕을 자동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제멋대로 굴고 독주를 마시고 성적으로 물러난 물이라는 평판을 받는다 바울이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하자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둘러붙은 평판까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바울은 그들의 목회자 자격으로 1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히 전하고 그들이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구원과 거룩함의 새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런 다음 그는 길을 떠나 다른 도시와 다른 교회로 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말하자면 그의 부재 중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다소 나빠졌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한 통의 편지도 받는다 파벌 싸움이 격해지고 도덕이 무너졌으며 예배가 초자연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이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목해적 대응의 고전이나 다름없다 그의 대응은 다감하고 확고하고 명쾌하고 어긋남이 없다 바울은 그들이 사태를 혼란스럽게 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곧 예수 안에서 자신들을 개시하시고 성령 안에 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 삶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쁜 행시를 보였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무책임한 생활 방식에 대해 비난성 잔소리를 늘어놓지도 않는다 그는 그 모든 문제를 맹철하게 처리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 이전의 토대로 되돌린다 그는 그들을 지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속속히 행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한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개척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 졌는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태생인 아굴라라 하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칭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 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헤아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제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집에서 함께 일하는데 그들도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면서 함께 일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인물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역시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 하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여로 건너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이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최고의 교육도시였습니다 이 아볼로도 탁월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설교가 탁월했던 사람 그가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들에게서 배우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논박했습니다 성경 해석에 탁월했고 설교가 힘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교육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요즘 말하면 학벌도 좋은 목회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설교 말씀이 좋으니 말도 힘 있게 하는 사람 설교가 힘이 있었으니 듣는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음에 분명하죠 당시에 뜨는 목회자,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볼로였습니다 이런 설교자가, 이런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분은 지식은 탁월했지만 설교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의 탁월한 설교에 당연히 성도들이 환호하고 좋아했음에 분명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고린도 오서 11장 6절에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기 스스로가 얘기해요 나는 말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신학교 교수님이시지만 설교할 때는 좀 말에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설교자는 설교가 탁월했고 또 학벌도 좋았고 그리고 지식도 탁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 목사를 좋아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추종하는 파가 생겨난 거예요 소위 우리 아볼로 목사가 최고다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종하는 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아볼로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볼로 목사의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울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울파를 만들었고 또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바파도 생겨났고 심지어 그리스토파도 생겨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토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토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고 분열되었어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문제의 원인은 설교에 탁월했던 이 아볼로 목사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을 잘하는 탁월한 설교자 이 아볼로 목사 때문에 파가 생긴 거예요 이 탁월한 설교의 결과가 바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탁월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토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탁월함을 증거했고 자기의 탁월한 설교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범하기 쉬운 문제들입니다 이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그리스토가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을 형성했어요 이 파를 나눈 거죠 그래서 목사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아볼로 목사가 최고인 것 같다 나는 앞 바울 목사가 최고인 것 같아 이러면서 파가 나뉘는데 이 그리스토파까지 생기면서 교회에 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권련합니다 그 권련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읽을 터인데요 꼭 세번역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지금 이 파가 나뉘어진 지금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토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토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좀 어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울입니다 충분히 설교 잘하는 아볼로에게 열등감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못하게 하셨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토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고백에서 열등감이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토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말을 지혜 없게 하셨다 이 고백에서 열등감이 극복되어지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내 사랑, 내 교회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토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탁월한 어떤 사람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토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랑한다 라는 말의 헬라어적 의미는 머리 위에 둔다는 뜻입니다 떠받드는 거예요 신처럼 여기고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실수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어떤 탁월한 설교자나 사역자를 신처럼 떠받으면서 섬기고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숭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개바도 다 너희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종이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주님의 종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였던 아볼로의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았어요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부족했던 설교가 탁월하지 못했던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리스도만 증거했던 바울의 수많은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려는 마음 그 마음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목회자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분열될 일이 전혀 없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에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문제가 무엇일까? 어떤 목사님을 어떤 탁월한 설교자를 사역자를 신처럼 뽑아들고 있기 때문에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목회자나 설교자를 추종하면서 생겼던 분열의 문제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다루고 싶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방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방언의 은사가 언급되는 유일한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방언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방언을 유독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계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 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강조했을까?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매우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사랑의 여신 비너스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성전 창기라고 말할 수 있는 여사제들이 1000명 넘게 있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의식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 크리스 웰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분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고린도 앞에는 장엄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사랑과 미의 여신이 성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이교적인 음란한 종교의식을 집전함에 따라 무화경의 광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음란한 광란에 빠진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였는데 그런 광경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흔한 것이었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비주의 종교에도 존재하는 종교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타 종교에서 방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야 우리도 방언을 할 수 있어 라는 과시욕 때문에 방언에 집착하지 않았나 라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고린도가 국제 도시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에는 두 개의 국제 항구가 있었고 그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었다 라고 여겨져요 어찌되었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였는데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방언을 포함한 각종 은사들을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끝절이에요 그러면서 13장에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그 큰 은사를 설명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13장 8절 말씀도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죠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분열했죠? 다퉜죠? 또 이혼 문제도 있었고 신자 간의 소속 문제 서로 싸워서 법정으로 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언보다 은사보다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보다 큰 은사가 없다는 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방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디에이 칼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바울은 방언을 확연하게 평가져라 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은사 목록에서 방언을 가장 끝에 위치시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이라는 은사를 너무 높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4장을 읽으시면서요 지금 14장에서 너희도 방언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해를 가지고 14장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14장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방언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에이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이 부분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의도적으로 은사 목록에서 방언을 가장 끝에 위치시키고 있고 방언을 확연하게 평가절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너무 높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14장 1절 말씀 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 1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랑을 추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셨죠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소원하면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지금 예언이라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힘써 선포하십시오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진리를 힘써 선포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해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을 읽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다음 절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을 이해하고 2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지만 2절 한 구절로 방언 전체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사무하되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려고 애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알아들으실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2절 말씀에 방언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예언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래서 그 말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라라는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언 좋아하고 방언을 우선시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뭘까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해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헬라 원문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세운다로 번역된 오이코도 메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집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라는 접속사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운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방언을 하면 내 덕을 세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 자기를 세우고 예언을 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 과시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이 방언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방언하면서 방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 우월성을 과시했습니다 이 방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통역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여러 번 방언 통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말씀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26절 말씀도 보세요 그런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게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니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과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잔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은 통역이 가능한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지요 그때 그들의 방언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외국어였습니다 신비주의 종교에서 방언은 황홀병 또는 광란의 상태에서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신비주의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언은 중단된 은사인가라는 논란이 있고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반복하면서 중어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요 알 수 없는 방언을 통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통역이 정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언어 이 통역이 불가능한 어떤 언어에 대해서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입을 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그 언어들은 저마다 누군가에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언어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는 열심히 참여하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교회 안의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먼저 만일이라는 가정법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법을 쓰고 있거든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의 영이 기도하겠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석이 쉽지 않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겠지만 내 이성은 할 일 없이 놀 것이고 지성도 그만큼 약화될 것입니다 참 난해하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겠지만 내 이성은 할 일 없이 놀 것이고 지성도 그만큼 약화될 것이다 하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15절 말씀 볼까요?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지금 영과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과 마음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영과 마음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영적 기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알아듣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은 어떤 언어를 말하면서 이게 영적인 기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추구하지 말고 너도 알아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 기도하겠지만 내 이성은 할 일 없이 놀 것이고 지성도 그만큼 약화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찬송할 때는 이성도 지성도 함께 동원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의지도, 내 이성도, 내 지성도 함께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이에요 22절에서 25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진리를 말하면 믿는 이들의 마음에 곧바로 다가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데 때마침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이 듣다가 여러분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몇 명이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명확히 말하고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 말을 듣다가 진리를 접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14장 말씀에 의하면 12장부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분열하고 다투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방언보다도 다른 은사보다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변하고 있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었던 신비주의 종교의 영향 때문에 그들도 방언을 했기 때문에 방언을 우선시하고 이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영적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그런 오만함, 그러한 교만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지 잠잠히, 그건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하고만 해라 교회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러한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겨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인왕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